돈 리콘 오케이 다음 노래는 2연소를 들려드릴게요 그 포장만 잡아두는 것이 어때 나 오늘 싸우려고 온 게 아냐 처음처럼 날 대하는 게 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 배는 준비돼 있어 나 먼저 다 써봤어 너만 싸인하면 돼 그리고 깨가면 돼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먹기만 두 잔씩 있네 너만 다 마시면 돼 너만 다 마시면 돼 이젠 내가 상관할 바 아닌 너 이별하기도 너무 복잡한 거 이 피로국을 종이 안에 어려운 단어들은 이해하고 서로 쌓이느라고 이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또 고통 그런데 희스테이 모듬 나의 맘 만나지 너무 차가운 너의 말투 하나하나 때문에 내 심장 암창 문의 김이 서렸나봐 손가락으로 화틀을 그려놔봤자 너의 입김으로 지워버려 와이프가 아니고 넌 와이펀나봐 어쩌다가 일이 됐나 싶어 거저것 복잡한데 결과는 씌워버렸잖아 너무 씌워버렸잖아 너가 돌았을 땐 너무 씌워버렸잖아 너의 쉬운 선택 꿈이라도 주었으면 내게 선택권이 있는데 우린 너무 힘들다고 난 힘낼 수도 있는데 약하게 굳지 말고 수절만 짠 너무 멀리 앉지 말고 여기부터 앉아 이건 TV 드라마가 아냐 장난치지 말고 집 가서 밤 먹고 TV 보고 예전 서러워 예전 서러워 이별하기도 너무 복잡한 거 입히러 먹을 종이 안에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고 서로 쌓이느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가버리는 너 이건 사랑이라면서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날 버리는 너 이건 사랑이라면서 그냥 가버리는 너 그냥 가버리는 너 이건 사랑이라면서 이건 소유입니다